최근 범죄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또다시 노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로 13년형을 선고받은 범인이 교도소에서 협박 편지를 쓴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편지.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다거나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등 섬뜩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한 뒤 지난해 11월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며 징역 13년형이 확정되자 이 같은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겁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보복 범죄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복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고검사나 9개 지검에서 발생한 보복 범죄는 지난해 57건이었지만 올 들어 6월까지 6개월간 발생한 보복 범죄가 벌써 57건에 달합니다. 춘천지검에서도 올 6개월 동안 10건의 보복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발생한 보복 범죄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최근 국민 참여 재판이 활성화되며 피해자뿐 아니라 증인, 배심원의 신변 노출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